자, 우리 마지막 오스 인강입니다. 오스 인강은 어떤 일입니까? 오리 되게 벌거라. 근데 오리 무기로 버거는 처음 보죠? 네, 처음 들어봤어요. 오늘 요리는 오리 버거인데 이제 소스는 볼드웨이 소스인데요. 이거는 레드 와인하고 오리 육수를 같이 졸여요. 이런 소스래요. 네, 좀 데미글라드 같은 느낌이고요. 양파하고 레드 와인하고 양파하고 레드 와인하고 오리 육수를. 오리 육수. 오스 인강이 쭈니 형이랑 오래 지나게 특이하네. 오리하고 오리하고 이거 쭈니 형 특이한 말투잖아요. 아, 진짜요? 네. 요즘에 쭈니 형한테 한국말 배우니까. 그러니까 쭈니 형이랑 말투가 비슷해진 거예요. 치즈 소스도 만들었어요. 이거는 이제 크림치즈하고 기회로 치즈 아니면 파메전 치즈도 괜찮아요. 그리고 마늘도 먹었어요. 이미 만들었어요, 시간 없으니까. 이렇게 다 만들어왔어요. 아니, 아니, 그런데...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걸 부탁드렸지만 이렇게 다 해오실 줄 알고 해서 들어왔습니다. 나는 여기 왜 서 있는데... 쭈니 형이 진짜 완성품을 내더라고요. 시간 없어서 만들어왔어요. 이제... 아, 예. 오리는 다 줬어요. 네, 다 줬어요. 네. 그래서 여기... 여기 파프리카 파우더? 원 디에트. 파프리카 파우더. 아, 여기 다 넣어요? 네. 이렇게 한 번 하고... 고추. 오리 가끔씩 비닛 맛. 마지막. 그래서 보통 우리가 디젼 마스터드. 이 정도예요. 디젼 마스터드. 디젼 마스터드. 프랑스 지역이에요. 도시 이릅니다. 아, 디젼 마스터드. 거기서 나오는 마스터드. 전 세계 최고예요. 그리고 이제 믹스 해주세요. 믹스. 검은색이세요? 제가 다 하는 거 같은데... 이것도 마늘도... 투 핀치. 원 꼬집. 조금 더... 아, 더해요. 아, 이거는 너무 많았고요. 어디 갔어요? 근데 이거... 조금 반. 반. 네. 이 정도요? 아, 이것도 좀 많아요. 아, 이게... 어. 주방장병이라고... 이게 주방에서 오리 있으면 다 시켜서 하는 거거든요? 아, 아... 옳은 셔프가 지금 주방장병이 좀... 아... 주방장병... 주방... 레벨 병이 다 있네. 초기 강리들, 초기. 이제... 기름... 살짝 넣어요. 많이 넣지 마죠? 네네, 오리가 기름 많으니까... 아... 그래서 이미 좀 구웠어요. 아... 그래서 이미... 이미 좀 구웠어요. 그래서... 아... 아, 그러면... 여봐요. 아, 그러면 구하러 줘. 여기 내가 빵 만들면 다 만든 거 아니에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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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여기서... 아니, 여기서... 근데... 이거는 거의... 거의 그래도... 40% 안 됐어요. 아니, 40%만 됐어요. 아, 그래? 아, 그러면 다... 초벌만 됐다는 거죠? 아, 그래? 아, 좋아 좋아. 네, 그래서... 아니, 우영 씨 지금 막 그거 저거 하고 있는데... 아, 그래. 이거 구워요? 아, 이것도 구워도 되는데요. 최영석 셰프가 너무 추우니까... 아니야, 아니야. 아, 이거... 아니, 아니야. 아니, 아니야. 최영석 셰프 때문에... 아니에요. 많이 먹으면... 꾸덕을 꺼주겠어요, 예. 아, 아... 아, 지금... 최영석 셰프. 아, 이쁠럽. 예, 잘한다. 굉장히 맛있는 그런 오리기름에다가 감자튀김 만드는. 진짜 이거 진짜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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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기름 또 좋으니까요. 오리기름에다가. 오리기름에다가... 오리기름에? 네, 맞습니다. 요즘에도 살 수 있어요, 편하게. 살 수 있어요? 오리기름만 딱 사람을 어떻게 찰요. 아, 오리지방만? 네. 오리기름이 좀 물이 좋잖아요. 네, 그 감자튀김 만드는 진짜 맘에 이겨. 사실 오리 가슴살 있잖아요 굉장히 맛있어요 그래서 오리 가슴살도 웰던 만들면 대박 맛이 없어요 레얼, 미디움 레얼 완전 맛있어요 사실 오리 버거가 진짜 궁금하긴 합니다 오리 버거를 먹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 이 버거는 거의 우연이가 만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오리 기름 남았잖아요 기름 남은 걸로 이거 이제 양파 양파를 넣고 다 해왔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해피루인인 거예요 왜 씹었어? 전자레인지네 전자레인지 아 난 그게 웃긴다 다 해왔는데 제로 해 버려 레드 와인 레드 와인 레드 와인 넣어요?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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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인 좀 미리 넣어보지 그랬어요 아니 아니 미디움 이게 제일 많은데 아니 그게 아니라 야 버거만 갖고 한 회분이 나오겠네 미치겠어요 미치겠어요 그래도 저희가 긍정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정도저 안 만들었습니다 그냥 한 회분이자 한 회분 스탑 스탑 잘한다 자리 안 흘리게 조심해 잘한다 자리 안 흘리게 조심해 빨리 안 흘르죠 이거 흘리면 또 30분이야 지금 또 우연식 밴드 난리 났네 또 우연히 뭐 다른 거 없다고 그냥 빵 코스팅 돼야죠 근데 미니까 빵 돼 있는데 빵 돼 있는데 네 네 네 아 또 해요? 아 또 또 해요 미니 보지 말죠 많이 넣으세요 더 많이 넣으세요 더 많이 넣으세요 더 많이 넣으세요 더 많이 넣으세요 양파 좋아요 양파 좋아요 양파 좋아요 원래 고기같이 양파가 짱이잖아요 아 맛있어 오케이 어우 야 그리고 이 소스 와 와 와 팀이염 수제버거다 그치? 와 이거 진짜 맛있겠다 이거 되게 맛있을 것 같아요 그죠? 맛이 없을 수가 없는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시어른 거 다치겠다 다치 이거 피한이 너무 세서 많이 넣었다고 그래요? 이야 훌륭하다 와 와 와 와 와 고스팅단 오 오케이 와 와 와 와 와 나은 씨 나은 씨 한번 드셔보세요 먹어봐요 먹어봐요 와 맛있겠다 오리고기가 몸에 좋거든요 아 그렇죠 오 아니 아니 이걸 꺼내지 그랬어 아까 아니 아니 이거 아니 이거 꺼내지 그랬어 아까 아니 뭐야 아니 이거 아니 아 밑에 누가 있어요? 네 아니 진작에 그걸로 했어 소스 근데 이거 진짜 나은 씨가 소스 오케이 기분이 좋을 것 같은 게 네 진짜 나은 씨를 위해서 만들어준 버거죠 그러니까 나은 씨를 위해서 만들어준 버거죠 오 잘랐어요 어우 이거 뭐 달라보여 여기다 여기다 응 좋아요 잠시만요 이거 안에 오리고기 패티가 되게 부드러워요 그냥 일반 그런 소고기는 좀 부드럽고요 맞아요 맞아요 이 루콜라랑 또 향이 되게 잘 어울려서 되게 향긋하게 먹게 되는 것 같아요 음 어때요? 아니 근데 되게 패티가 되게 맛있다 아 제일 놀라운 거는 오리고기 누린내가 안 난다 오리고기가 누린내가 됐다 이 소스가 정말 맛있어요 소스가 다 잡아줬다 네 네 자 이렇게 총 네 종류의 가을제 보양식을 저희가 먹어봤는데요